안녕하세요 삼성디서치 황용호입니다 올해로 SSTF가 5회차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SSTF에서는 Toward a Safe and Reliable Experience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유익한 세션을 마련해보았습니다 화면으로 연사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해킹 기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Hacker's Playgrounds가 올해도 운영됩니다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SSTF를 만나보세요 8월 17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Monroe 삼성전자 공식 감사합니다.